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이 무렵 정부의 지불보증과 신속한 공장건설 인허가 등 각종 파격적인 특혜들을 바탕으로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일본 미스의 물산으로부터 12.5%의 2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4200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도입하여 울산에 연간 33만 톤 규모의 요소비료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병철은 삼성물산을 근간으로 제1재당과 제1모직에 이어 은행보험 제지 백화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왔으나 삼성그룹을 주도적으로 이끌만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고 이 관점에서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의 울산 요소비료공장 건설은 그룹 경영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거라 생각했던 어느 날 한 언론사의 기사 하나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뒤흔들만한 거대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삼성재벌 밀수사건이라 불리며 정재계에 걸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명 사카린 밀수사건은 당시 정권과 삼성그룹 간의 유착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야당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비롯해 국민들의 민심마저 들끓기 시작하자 박정희 정권에서도 한국비료를 비롯해 삼성그룹과 선극기를 시작했고 1966년 9월 22일 국회의원 김두한의 오물투첩사건까지 벌어지자 더 이상 꼬리 자르며 발뺌할 수 없었던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은 일간지마다 사과문을 게재하며 모든 것에서 손때고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는 동시에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했고 자신의 차남 이창희와 한국비료 임원 이일섭 등을 처벌받게 하는 선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은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손수 일궈낸 기업들의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고 자신을 대신해 자식마저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만 같던 이 사건은 다시금 여러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철은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자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기로 하며 위기를 모면했으나 막상 연간 33만톤을 생산해내는 울산 요소비료공장이 준공되자 또다시 욕심나기 시작했고 1967년 4월 20일 준공식에서 연설까지 하며 한국비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자 어느덧 세간의 관심은 과연 이병철이 한국비료를 박정희 정권에 정말 헌납할까 하는 물음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한국일보 창립자이자 당시 경제계획원장을 역임하고 있던 장기영을 앞세워 이병철에게 한국비료를 국가에 신속히 헌납할 것을 압박했으나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병철이 별다른 조치 없이 뭉개자 박정희 정권은 이병철에게 1967년 9월 30일까지 확답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병철은 당초 본인이 성명 발표했던 1966년 당시 한국비료의 시가총액 51%에 해당하는 5만 천주만을 정권에 헌납할 뜻을 표했으나 박정희 정권은 이병철이 제시한 한국비료 주식 5만 천주는 한국비료 주식 19만 4,400주 중 26.2%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약속한 51% 납부 조건과는 다르다며 이 제안을 거부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더 나아가 그간 기업들에게 불도저라 불렸던 경제기획원장 장기영을 경질하는 등 경제강류들을 대폭 교체하는 문책성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룹 경영을 위해서라면 정권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수였던 당시 정책의 환경에서 경제부총리 장기영을 비롯한 경제강류들을 교체하며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단호하게 거부한 박정희 정권에게 이병철은 결국 기존에 발표한 대로 한국비료 주식 51%와 더불어 공장운영권까지 헌납했고 이맹이에게는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이창이에게는 제1모직 부사장 대우 고문직을 미국 유학 중인 이건희에게는 귀국시켜 동양방송 이사직을 맡기는 등 삼성그룹을 자신의 장남 이맹이, 차남 이창이, 삼남 이건희, 삼형제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당시 라키그룹 회장 고인회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호남정류를 설립하고 여천 제2정류 공장 사업권까지 따내며 당시 재계 1위 이병철을 맹추격했고 이에 이병철은 오랜 동지이자 사돈지간으로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라키그룹 회장 고인회와 사이가 틀어지면서까지 삼성전자공업을 설립하여 당시 라키그룹 금성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던 전자업계까지 진출했으며 이병철의 장남으로 명실상부 이병철의 후배자로 여겨졌던 이맹이는 삼성물산 제1재당 제1모직 중앙일보 신세계백화점 동방생명 안국화재 삼성전자 등 당시 삼성그룹 내 17개 주요 계열사의 부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직을 한꺼번에 역임하며 이병철 중심의 삼성에서 이맹이 중심의 삼성으로 본격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직에서나 있듯이 이맹이 중심으로 그룹체제가 개편되면서 이병철과 함께 해왔던 창업 멤버들과 이맹이 계열 인사들끼리 잦은 충돌이 일어났고 세대교체 미명하에 당시 제1모직 사장 이창업 등 이병철에게는 은인과 같던 창업 동지들이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그룹 내에서 장남판이 차남판이 파벌 싸움까지 벌어지며 인사 파동을 비롯한 각종 갈등들이 표출되는 등 그룹 내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이병철은 결국 이맹이, 이창희, 이건희 삼형제를 불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뒤에서 조력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오늘날 대한민국 대표 재벌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일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66년 사칼인 밀수 사건 당시 아버지 이병철과 형 이맹이를 대신해서 총대를 메고 옥살이를 했던 이병철의 차남 이창희는 징력 5년을 선고받고 6개월간의 수감생활에 이은 병보석과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2년여간 지속되어온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 1968년이 되어서야 다시금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으나 정작 아버지와 형을 대신해 감옥까지 다녀온 사이에 차기 후계자 자리는 형인 이맹이가 끝한 채 자신은 또다시 뒤선으로 밀려나게 되자 사칼인 밀수 사건 이후 한국비료 헌난 문제 등으로 박정희 정권과 이병철의 관계가 예전처럼 우호적이지는 않던 틈을 노려 자신의 아버지인 이병철이 제1재당 제1모직 등에서 탈세했거나 해외로 비자금을 밀반출한 것 등 치명적인 비리 내용들을 여러 항목으로 조목조목 나눠 정리한 투서를 자신의 인맥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이병철이 경영 일선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탄원한 일명 삼성과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자식의 아버지를 탄원하는 것은 해륜이라 여기며 이창희의 투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병철은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이자 자신의 차남인 이창희에게 크게 분노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귀국하지 말라는 엄명과 함께 해외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병철은 이창희를 내쫓으며 왕자의 난을 진압한과 동시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차남 혼자서는 저지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창희의 투서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된 경로를 파악해가며 자신의 장남 이맹희도 이와 연루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맹희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승승장구하던 641기 출신 전두환과는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자라며 맺었던 교분으로 1968년부터는 유도를 전공하고 당시 육군 중위로 예편한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을 삼성비서실에 취직시켜 자신의 경우를 담당하게 하는 등 친분을 이어간 데다 전두환과 같은 641기 출신인 노태우와 정호흥 김복동 등과는 경북고등학교 동기로서 친하게 지내고 있었음을 알고 있던 이병철이 자신을 탄원하는 투서가 이들의 손을 거쳐 당시 피스톨박이라 불리며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고 있던 문꼬리 권력 박정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고 파악하며 자신을 몰아내려고 했던 이른바 왕자의 난의 이창희뿐만 아니라 이맹희까지 관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병철은 자타공인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던 장남 이맹희가 삼성그룹 내 계열사에서 맡고 있던 총 17개 중요직책 중 삼성물산 제1재당 삼성전자 부사장 등 3개 직합만 남겨두고 모두 빼앗았고 6411기 출신 전두환을 비롯한 정치군인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창희가 일으킨 왕자의 난에 연루되며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이맹희는 자신을 의심하는 아버지를 탓하며 크건 작건 이병철과 부딪히고 거스르는 일들을 저지르면서 동생 이창희처럼 후계 구도에서 아예 배제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이 발생한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이건희는 사카린 밀수 사건 직후 귀국했을 때에도 동양방송의 이사로 입사하여 자신의 장인 홍진기 밑에서 경영수업을 받으며 삼성그룹 내 언론사인 동양방송과 중앙일보 등을 이끌 계획이었으나 자신의 형들이자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 차남이창희가 왕자의 난으로 일제히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자 어부지리 격으로 이병철의 후계자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969년 삼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었던 왕자의 난이 지난 이후인 1970년 1월 25일자 신문을 보면 이병철이 다시 경영 일선에 완전하게 복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훗날 삼성그룹 경영의 핵심이 되는 전략기획실에 기원이 되는 비서실 기능을 확대 강화시켜 더욱 강력한 오너 리더십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당시 재계 1위 삼성그룹도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옛말을 피할 수는 없었고 박정희 정권과 당시 재계 1위 삼성그룹 간에 권력욕과 재물력의 일면이 드러난 차카린 밀수 사건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과 왕자의 난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제1재벌 삼성을 비롯해 장녀 이인이에게는 한솔, 장손자 이재현에게는 CJ, 사돈 홍진기에게는 중앙일보, 오녀 이명희에게는 신세계 등 이른바 범삼성그룹이라 칭해지는 오늘날 대한민국 재벌그룹 대물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